고백하겠습니다.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유일한 이유는 우리 집안의 이런 캐릭터 상당히 신축해. 바로 양기원 배우님의 연기 때문입니다.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엄마는 그 백두 주사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누가 봐도 엄마가 물려준 건데 솔직히 이 세 분 나오실 때만 딴짓하고 있다가 앉아서 봤습니다. 아까 아버지 파스 붙이고 계시더만은 어찌나 촘촘하게 붙이시든지 나는 파스로 등에다 타일을 싣고 하는 줄 알았잖아.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해민 씨의 포도 같이 찍으셨더라고요. 작품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랩기를 기원합니다. 양기원 배우님 화이팅!